미국의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인 pxg. 국내에서도 골프 열풍과 함께 pxg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pxg 역시 해외 직구를 하면 더 저렴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pxg 직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구지만 해외에 주소가 없는 한국의 소비자들은 그 장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바로 배송대행이에요. 현지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역할을 대신해서 물건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국제배송비는 개인이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내 물건을 어디에 맡길지도 중요한 문제겠죠? 뉴욕걸즈는 이미 10년 넘게 사랑받은 검증된 배송대행 업체라서 고민 없이 맡길 수 있는 곳이에요. 회원 가입을 하면 각자만의 해외 고유 주소가 생기니 직구하기 전에 먼저 뉴욕걸즈에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을 해볼 텐데요. 상단에 이곳을 눌러주시고 이어서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름과 사용할 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주신 후 뉴욕걸즈에 오레곤 센터 전화번호를 넣어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해줄 건데요. 천천히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볼게요. 저는 아이언을 구매해볼게요. 제품을 고르고 나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왼손 오른손 여구, 아이언의 종류, 루프트와 라이, 샤프트 소재, 강도와 길이, 마지막으로 그립 옵션까지 체크하고 나서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미국은 직구 가격이 200달러가 넘어가면 광부과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품목별로 150달러까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총 금액에 유의해주셔야 해요. 다시 주문서로 돌아가서 배송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뉴욕걸즈에 미국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미국 주소는 뉴저지와 오레곤 두 곳이 있는데요. 어느 곳을 선택할지는 구매하는 품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국은 주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옷과 신발 품목을 구매하신다면 뉴저지 주소로, 나머지 품목을 구매하신다면 오레곤 주소로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오레곤을 선택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주소를 클릭해주시면 보기 좋게 작은 창이 생겨요. 차근차근 하나씩 붙여넣어주세요. 입력 후 아래로 내려보면 수령 옵션이 나오는데 맨 윗칸의 가장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방법을 입력해줄게요. 페이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팔 결제를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결제해볼게요. 입력을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문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쇼핑몰 주문을 마쳤는데요. 한국으로 배송을 받기 위한 배송대행 신청이 남아있어요. 배송대행 방법 영상은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서 합리적인 쇼핑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앞으로도 직구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